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에서 오디오, 즉 노래의 볼륨을 구간별로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상세 볼륨이란 메뉴 있죠. 그와 똑같은 오디오의 볼륨을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설치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파워디렉터 앱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면 자유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저는 이미 준비한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보시면은 하단 타임라인을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보내면 여기에 틸데스 파츠처럼 오디오 음악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가 자막이 여기 들어있고요. 거기에 이 자막에 따른 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보시면은 조금 축소해서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람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 들어있을 때는 이 음악은 볼륨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볼륨을 높였다가 다음에 이 부분에 들어왔을 때는 볼륨을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서는 오디오 말이 끝날 때 설명이 끝날 때는 다시 이 부분에서는 볼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를 해보면은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수도로 단유부강을 중심으로 부다와 페스트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부다는 언덕과 역사적인...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있죠. 음악파일 이것을 사람이 사람이 있을 때는 볼륨을 낮추고 그래야 하면 사람 말이 잘 들리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볼륨을 사람 말이 있을 때는 낮추고 다시 끝날 때는 다시 올리는 그렇게 볼륨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음악의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음악파일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했어요. 터치하면은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악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볼륨을 터치합니다. 볼륨을 딱 터치하면요 여기에 볼륨을 터치하면은 오른쪽에 보세요. 밑에 화면에서는 볼륨 조절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100%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고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볼륨을 조절하는 겁니다. 현재 여기 볼륨에서 100%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100%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이걸 터치해서 키 프레임을 만듭니다. 여기 속에 보면 키 프레임이 생길죠. 여기 속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빨간몰입니까? 반점 보이죠. 그래서 100% 된 상태에서 진행을 이렇게 해서 다시 볼륨을 받습니다. 100%에서 여기 진행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100%겠죠. 여기까지 100%를 넣습니다. 여기도 현재 이 위치에서 100% 돼야 되니까 이 키 프레임을 터치해서 100%를 설정합니다. 자, 터치하니까 여기 아래쪽에 보세요. 원이 이렇게 생겼죠. 조그만한 거 보입니까? 이래서 여기까지는 100%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행이 지날 때 여기까지는 100%라고 다음에 사람의 말이 있잖아요. 여기부터는 볼륨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동시킨 다음에 볼륨을 이렇게 낮춥니다.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볼륨 있죠? 이것을 한 40정도 낮춥니다. 30이나 40정도 한 30정도 낮춰볼게요. 30으로 지금 이게요. 참 작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숫자를 맞추는 게 자, 지금 다시 해볼게요. 30으로 맞췄습니다. 33이 됐네요. 30정도로 31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31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타임라인을 이동시켜서 이 말이 오디오가 설명하는 말이 끝날 때 또 역시 31%로 그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 키 프레임을 터치합니다. 다이아몬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여기 키 프레임이 생겼죠. 여기까지는 볼륨이 31%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조금 이동시키고 여기에서는 고단부터는 여기 위치에서는 볼륨을 다시 또 여기에서는 말이 없으니까 음악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볼륨을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이것을 100으로 갖다 놓습니다. 100으로 다시 원위치로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100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 프레임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어요. 앞쪽은 31% 그 다음 오른쪽은 100%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와서 쭉 끝까지 영상이 끝날 때까지 100%로 되어야 되죠. 그래서 끝날 때 또 여기 키 프레임 100%가 된 상태에서 키 프레임을 터치해 줍니다. 키 프레임 플러스를 터치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서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00% 그 다음에 여기서 100% 됐다가 다시 31%로 떨어졌다가 다시 쭉 30%를 가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프레임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중도에서 프레임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음악이 100% 볼륨으로 원음으로 프레임이 되다가 앞쪽에서 여기까지는 100% 되다가 다음에 말이 들어있는 설명이 들어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쭉 끝까지는 다시 볼륨을 낮추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30% 31% 자기가 원하는 볼륨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100%로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방법은 첫 번째는 타임라인의 음악 파일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볼륨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쪽에 다이아몬드 플러스를 조절해서 설정해서 키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에서 구간별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읽어보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